도시아 초이스의 주인공은 오마이걸 축하! 네, 우선 저희 오마이걸 희망이 좀 이랬기 너무너무 좋았고요 네, 저희 오마이걸이 첫 정규앨범으로 나왔는데 이렇게 많이 사이즈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제목대로 저희에게 다섯 번째 계절이 새로 온 것 같은 그런 행복한 기분이 드는데요 앞으로도 저희 미나클과 또 행복한 다섯 번째 계절을 만들어 나가고 싶고요 그리고 W가족 문제 대표님, 이사님 본부장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헤어메이크업 실장님들 스태프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저희 안무 해주신 기훈 단장님 그리고 수은재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예쁜 곡 주신 작가인들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기억이 안 나요 네, 스타일 실장님도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미나님 사랑해요 미나님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우 네, 정말 축하드립니다 발레싱으로 깜짝 변신한 앵콜 무대도 기대해주시고요 루즈 데이를 맞아 사랑을 전해드린 더 쇼 오늘의 마무리는요? 우리 잘 기쁨 에미씨, 옌쇼가 해볼 거예요 잘 기쁨이요? 잘생기고 귀엽고 예쁜 핸섬 프리티 큐티 옌쇼의 세 가지 배상 조건으로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팬섬 연쇼 사랑해 프리티 옌쇼 사랑해 마지막 큐티 옌쇼 사랑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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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연 대공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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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원 이 발랐어 밖에 돼야 돼요 잘 서 발랐다는 거 아니네요 사랑 그리고 너 청소 바람제 색깔로 미연 대공 미라클 부모님 길라지게 다 사랑해요 고맙습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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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1, 2, 3, 1, 3, 2, 3, 4, 4, 5, 6, 6, 7, 8, 8, 9, 9, 10 저 사람 누나 웃게 랄란하라를 agora 기가 내게 만들어 조명을 보고 난 꿈은 기가 내게 고맙습니다 소송하 씨마카우. 감사합니다 아유, 고마워요 고마워요, 니락해 우리의 눈에 앞둑싶어서 두고 보야만 선대위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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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요 승리 진짜 네 저희 오마이걸 이렇게 부탁해 주신 많은 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네 오늘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고마워요 이렇게 사랑해 좋은 거 주세요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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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보다가 집에 가 집에 가 빨리 가자 빨리 가자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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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요